1, 2라운드 다 졌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오늘 위마주 선수가 나오면서 3세트는 그래도 가져갔었는데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득점. 뒤돌리기. 섬세한 플레이네요. 노란 공이 빨간 공이죠. 내가 이 목적구를 맞출 때까지 노란 공은 아직 방해하지 못하고 있죠. 저는 얇은 두께와 섬세한 힘 조절로 저렇게 컨트롤을 한 거죠. 이번에 다시 또 3뱅크 들어가는데요. 자신감이 좀 넘쳐보이기도 하는데. 승부수를 띄웁니다. 잘 치네요. 통했습니다. 저는 프로 원년부터 비로리마주 선수가 언젠간 TV투어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4시즌 만에 첫 우승이 일어났지만 참 좋은 공을 많이 치는 선수예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과감하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세트포인트. 거의 너무나 평이하게 세트포인트가 펼쳐졌죠. 그렇죠. 비껴치기 공략. 다가가서 부드럽게 잘 굴립니다. 그렇습니다.